먹이 사슬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음식이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피도 약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원래 권력자는 미디움으로 먹는 거예요. 웰더는 애들이나 먹는 거고 피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공간 이야기에 대해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중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게임의 공간들이 나오고 형사 분 한 분 나오잖아요. 그분이 수사를 하면서 뒷공간을 캐고 다녀요. 소각장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비밀 창고도 나오고 이상한 복도를 타고 내려가면 탈출구 통해서 가면 산소토 메고 털출하는 데도 나오고 정말 계속 몰입됐던 건 뭐냐면 그 모든 공간들이 내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는 거거든요. 계속 그려지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공간 전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더 미궁이고 내가 모르는 공간이 더 있을 것 같고 모르는 공간에서 나를 감시할 것 같고 이러면서 그 공간들을 사실 그 지도가 한 번쯤이라도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신비스럽고 더 두렵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더 재미나게 몰입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6부에 나오는 게임이 깐부해서 구슬치기 하는 게임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특이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하고 정말 흡사했던 것 같아요. 1층 혹은 2층짜리 양옥집들이 있고 다 대문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그 골목길들이 있어요. 근데 골목길은 상당히 특이한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골목길. 서양에 있는 골목길과 우리나라의 골목길은 조금 달라요. 같은 골목길이긴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골목길을 한번 건축적으로 봅시다. 건축적으로 보면은 골목길은 집이 하나 있고요. 그 집에 담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장이 있는 집과 집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이 골목길입니다. 근데 그 공간은 우리가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그 공간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차된 차도 없고 이 아이들은 정말 놀이터 천지인 거예요. 마당에서도 놀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도 놉니다. 골목길은 야외 공간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안전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서 다 내려다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 감시를 받는 공간은 항상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누가 나쁜 짓을 못해요. 누가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직주 근접이에요.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부르면 그냥 딱 뛰어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이었죠. 그 공간을 이제 거기다 연출을 해요. 근데 이게 골목길이 유럽의 골목과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골목길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갔다 골목길 그러면 되게 좁은 골목길은 똑같은데 주변으로 한 5층짜리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거든요. 하늘이 되게 좁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골목길은 거의 비슷한 폭이지만은 담장이 되게 낮거든요.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 건물은 그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선이 쫙 열려 있거든요. 하늘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그 담장 건너편에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이 되게 묘한 그런 기분을 갖고 와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동양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낮은 담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담장이 낮아요. 그거는 건축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다루면은 우리가 안동 하에마을을 갔다 그러면 담장이 되게 낮게 돼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가 내리죠. 그러면 땅이 물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축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낮은 담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 구조예요. 정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내 안에 마당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온돌이기 때문에 2층짜리 집도 못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단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주택들이. 처음으로 2층짜리 지어짐이 만들어진 거는 보일러가 나오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건축 재료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직 도입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딱 2층까지 지었어요. 2층짜리 집들이 있고 옛날처럼 담장을 세워서 내 마당을 구획했어요. 시멘트나 이런 거니까 조금 더 높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970년대의 골목길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70년대의 저 같은 유아기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 풍경이 우리가 친숙하게 느낀 그런 공간이에요. 그 골목길에서 그런 게임을 한으로 인해서 옛날 추억도 빠지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7부에 가면 나오는 게임이 뭐냐면 유리 다리가 쫙 돼 있잖아요. 그러고서 투명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건데 진짜 저는 한번 그런 비슷한 걸 경험해 봤습니다. 롯데월드 꼭대기층에 가시면 밑에 유리로 돼 있거든요. 거기 밟고 원래 밑에 봐야 되는데 진짜 무서워서 못 봐요. 그게 왜 그런 공포심을 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최고의 권력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만들기 쉬운 게 뭐냐. 벽을 만드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만들기 쉬운 거는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은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쪽 중동 쪽에 있는 유목민들 그 사람들이 갈 때 이동을 하면서 가장 손쉽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카페트를 둘둘 말고 다니다가 딱 깔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카페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손쉽고 싸게 내 공간을 영역을 딱 구분짓는 방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건축 요소의 어찌 보면 기준이 되는 게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이 7부에서 이 공간이 공포스러운 거는 그 바닥조차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시면을 알 수 없는 깜깜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공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육면체라고 하는 공간을 구획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맨 위에 면이 지붕, 내면이 벽, 밑에가 바닥. 그러면 이 바닥이 없는,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땅보다 밑은 공포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곳, 내려다보는 공간이라고 돼 있고 올림프스산도 저 위에서 신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지옥은 항상 땅 밑에, 나보다 밑에 공간.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게 다 밑에 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포심들이 그 공간, 7부에 나오는 그 게임의 공간에서 잘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마지막에 만찬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가 그 만찬의 식사 메뉴였어요. 스테이크를 주죠. 거기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었다는 거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거는 소를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 만 년 전이었던 우리 혹은 2만 년 전에 인류의 선조들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인류의 선조들은 소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타미라 동물에 가서 보시면 소의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가 가장 큰 동물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록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뿔도 엄청 크고요. 오록스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토테미즘이 발달했었어요. 각각 지역마다 숭배하는 동물들이 달랐습니다. 그 지역에서 숭배하는 동물들은 그 지역에서 센 애들이 왔거든요. 센 그런 동물들.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숭배하는 데도 있고 곰을 숭배하는 데도 있죠. 그게 인간이 점점 세지면서 좀 바뀝니다. 대개 이 동물을 숭배하다가 동물을 내가 컨트롤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농사를 지으면서는 동물을 오히려 컨트롤해서 가축으로 키워서 노동력을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강력한 존재가 돼가는 거를 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숭배하던 동물이 어느 순간 나보다 낮은 존재로 바뀌는 거가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의 신화를 보시면 그때 나오는 게 미노타우루스라고 나와요. 미노타우루스는 반이 소고 반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미노타우루스를 누가 잡느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미루해서 잡잖아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때부터 소보다는 인간이 더 센 동물보다 인간이 더 세서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소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고 소는 숭배하는 대상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인간이 커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소가 그렇냐. 소라고 하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는 문명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스테이크가 어느 나라 미국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음식이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왜 스테이크를 먹었느냐.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당대에 인류의 가장 큰 제국이었고 가장 권력자가 있었던 공간이니까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가장 단가가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으려면 어땠습니까? 소가 풀을 막 먹어야 되죠. 태양이 키운 풀을 먹고 한참 몸집을 키운 다음에 걔를 잡아서 결국에 요만한 스테이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 하나의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소가 풀을 먹고 기다려야 되고 걔를 잡아서 얼마 안 되는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와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음식이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피도 약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자 흉내내는 거죠.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딱 대결할 때 먹는 음식이 뭐예요? 스테이크를 먹거든요. 썰면서 이렇게 미디움으로 먹죠. 원래 권력자는 미디움으로 먹는 거예요. 웰더는 애들이나 먹는 거고 피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고기 먹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불고기 먹었거든요. 그 적은 양의 고기를 더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으려면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쩌냐? 드라이에이징을 먹어요. 고기를 한 30일 정도 말린 거잖아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죠. 단백질의 함유량은 더 많고 그래서 수분을 없앤 드라이에이징이 제일 비싼 음식이죠. 전체적으로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높아질수록 권력자가 된다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와인도 빨간색 피 같은 레드 와인을 마셔요. 그것도 엄청난 권력자 음식인 거죠. 와인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와인이라고 하는 이 한 잔은 엄청난 시공간을 압축하고 응축해서 먹는 음식이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잔을 딱 마시면 우리가 진짜 비싼 와인은 100만 원 넘는 것들은 10년, 20년 된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거는 시간을 마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딱 먹으면 그 테이블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시공간이 압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포식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 전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맨날 먹었던 거는 계란의 사이다, 양은 도시락에 있는 것들 이런 추억의 음식들을 먹다가 파이널 3까지 딱 오니까 니들은 이제 좀 준비가 됐다. 포식자가 되는 연습을 하면서 스테이크에 와인을 주고 칼을 하나씩 딱 쥐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색깔, 음식, 그 다음에 기하학,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 공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감독의 의도를 한번 스토리에 어떻게 이 공간들을 이용했는가 이걸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측이고요. 감독님이 혹시 이 프로를 보신다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